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대표 MZ 프로듀서입니다 박문지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 봉고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Z 대표 프로듀서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세대를 대표하네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박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초면인데 인연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SBS에서 방영했던 펜트하우스라던가 이규진 역할로 할 때 저 이규진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규진으로 답을 해드리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주 영광의 눈물을 흘렸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지 이 누추한 곳에 진짜 그 이규진씨가 댓글을 들었다고? 이렇게 진짜 제가 그때 또 그 봉디님 그 레전드 사진 제가 따라해서 찍은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제 이름을 SNS로 성별, 나이대, 직업도 다른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고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에 유료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 질문을 받는 동안 최근에 문치씨 신곡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닥터 해피니스요? 네 그게 2월에 발매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문치씨가 이것 또한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사실 그 제가 CHS라는 밴드의 멤버예요 이 피처링에 이제 CHS가 있는데 제가 그 멤버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로 있는 밴드의 피처링을 받으면 또 재밌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 노래 자체는 발리에 저희가 항상 작업을 하러 가거든요 아 발리로 갑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여름 밴드라고 해서 여름 사이키델릭 밴드라고 해서 발리로 작업하러 떠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리로 가서 그때는 CHS 작업을 하러 간 거였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길에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 식당 간판인지 무슨 간판인지 모르겠는데 닥터 해피니스라는 문구를 본 거예요 제가 아 그냥 지나가다가? 네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 좀 아까 그거 너무 뭔가 귀여운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닥터 해피니스라는 곡을 쓰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그날 바로 발리에서 써온 곡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밴드 멤버분들이랑 다 흰 가운을 입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이 현장이 어땠을지도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잖아요 표정들이 어떠셨나요 뮤직비디오 현장은? 뮤직비디오 현장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일단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를 만나고 웃음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환자분이 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정색을 많이 해야 돼서 저도 처음에 우참을 하느라 조금 힘들었었는데 어 나중에 되니까 이제 밤에 그 되게 신기하게 생긴 세트장이었어요 근데 세트장이 아니고 사실 거기가 연구소였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연구소에서 촬영해가지고 거기가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이제 몸부림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촬영하면 지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노래는 닥터 해피니스 그렇죠 해피니스를 이제 잃으면 안 되니까 또 네 그리고 또 문지씨는 이 복고풍 음악을 만드는데 가사 같은 건 또 굉장히 트렌디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MBTI라는 노래도 만들었고 예예 문지씨가 보시기에 제 MBTI는 뭘 것 같나요? 아.. INFJ? 땡 틀렸습니다 아 다 틀렸나요? ENFP? 네 ENFP이세요? 네 진짜요? 네 헐 왜요? 안 맞나요? 아니요 저도 ENFP거든요 오 진짜요? 오! 약간 약간 그런 오해받지 않으세요?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땐 뭔가 굉장히 뭔가 오 막 사교적이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네네네 의외로 아닌? 오 그 낫도 가리고 은근히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교적인 건 맞긴 한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저는 또 사교적이지도 못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저희 통하는 게 맞네요 제가 INFJ라고 생각한 이유는 또 INFJ가 ENFP와 또 환상의 궁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는 환상의 궁합은 살짝 그런 느낌? 네 아니 근데 지금 전혜원씨가 오늘 비공감 댓글 박문치씨 오셨네요 박문치씨 텐션 장난 아닌데 본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여기서 또 ENFP 특징이 나오죠 네 텐션은 이제 맞춤형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아주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아 맞춰서 간다는 거죠? 네네네 어울리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아침바이브는 뭔가 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어쨌든 다행입니다 한나연씨가 닥터 해피니스 나오고 계속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할 때 듣습니다 그 지기지기 장장하는 리듬감이 인터벌로 속도 냈대 듣기 좋아요 진짜 나현님이 운동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근데 어울리긴 할 것 같아요 아예 그 박자가 맞아버리거든요 운동할 때 되게 좋은 템포의 박자잖아요 맞아요 제가 걸으면서 들어봤는데 뭔가 그 박자를 맞춰서 걷게 되는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봉그래들 지금 앉아계신 분들 혹시 집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일어서십시오 정말 운동하기 좋은 그 템포의 그 노래 박문치 피처링 CHS의 닥터 해피니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대화가 끊이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박문치 피처링 CHS의 닥터 해피니스 듣고 왔고요 그 전에 문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2282님이 운전 중인데 첫 리듬부터 핸들 두드리게 되네요 오 핸들 두드리다가 살짝 그 클랙션 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럼 빵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얄궂은 빵 빵 이 정도 유예림님이 회사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발로만 리듬 타요 그거 신나네요 이제 내적 신남을 유발하는 노래가 됐다는 건 정말 신난다는 것이죠 그죠 정유리님이 아이고 늦은 아침을 이제 먹고 있는데 신나네요 먹으면서 소화되는 기분입니다 오 늦은 아침 사실 저에게는 이제 아침이란 게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뭐 사실 저희 쪽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 이런 구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인별그램 댓글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를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네 제가 치마를 한번 입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시즌2여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이규준입니다 저도 팬인데 우리 지역구에 오면 연락드려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목동에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 네 이 치마가 실제로 봉태규님께서 착용하셨던 그 치마거든요 아 같은 스타일리스트였잖아요 그때 아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는 안 찍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이거 찐입니다 이거 이거 찐이에요 이 사진은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네요 네 야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입은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비공감 댓글 사연 이제부터 만나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패션 얘기네요 요즘 긱시크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사각무태 안경을 하나 살까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이라서 주변에서 수긍거릴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어정쩡해요 문치씨처럼 20대도 아니고 봉지처럼 20대도 아니고 봉지처럼 그 시절을 겪은 40대도 아닌 중간 30대거든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쓰고 오신 안경이 그거 맞나요? 긱시크? 뭐 비슷하죠? 네 네 지금 이 김소영님의 사연에 대해서는 문치씨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어중간하다라는 그게 뭔가 전혀 어중간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긱시크 패션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사볼수록 이제 내 취향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렇죠 우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해봐야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긱시크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괴짜라는 뜻의 긱과 시크가 합쳐진 말로요 괴짜들의 패션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패션은 제가 생각할 때 기세입니다 아 기세 제가 이제 치마를 입을 때 네네네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세죠 사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네 기세 그냥 해내는 것 맞습니다 그냥 해보는 것 일단 하고 아님 말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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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사각이 무태 안경 같은 거 네 사실 트렌드랑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사각 무태는 언제든 뭐 맞아요 곁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도 이거 그렇게 유행한다고 해서 산 건 아니었는데 이게 그 저 진짜 싸게 샀거든요 이게 동네 안경원에서 한 15,000원 주고 산 건데 예쁘네요 예쁘네요 아주 저는 이제 그런 소비에 만족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아 합리적인 소비 비싼 건 줄 알았지 이런 거 그거 뭔지 알아 뭔지 알죠 나는 싸게 샀지만 말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고가로 생각할 때 이거 거기 거야 이러면 아니 이거 어디 안경원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저는 그래서 한때 심지어 저는 누군가 제가 산 옷을 물어보면 비싸게 샀지만 그 느낌을 내고 싶어서 모두에게 빈티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허세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뭔가 새로 샀는데 괜히 새로 산 거야? 이렇게 하면 아 원래 있었어 나는 언제나 이런 걸 입고 있다 원래 있었던 거야 이런 거 이제 문치씨께서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최재훈님의 사연도 만나볼게요 올해로 큰딸이 20살 성인이 되었는데요 전 아무리 성인이 됐어도 기가 시간은 무조건 10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와 큰딸은 10시며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중간에 혼자 빠져나와야 된다며 엄마 아빠와 연락을 잘 안한다는 전제야의 12시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빠의 입장으로는 정말 걱정되네요 아 누군가의 지금 따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저희의 대답으로 누군가의 운명을 지금 정하는 것기도 하잖아요 10시는 너무 이릅니다 제 이제 저의 뮤지션 타임으로써는 10시는 거의 이제 점저 정도거든요 점심 저녁? 점저 정도? 사실 10시 그리고 제가 어제서 봤는데 요즘 이제 20대 30대 20, 30대였는지 20대 평균 이제 잠든 시간이 1시 54분인가 그렇대요 새벽? 네 그만큼 이제 다 같이 늦게 잔다는 건데 10시에 들어와서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맞아 그럼 또 핸드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핸드폰 하면 눈만 더 안 좋아지지 12시까지 이제 친구들과 그 뭔가 사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 12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 입장인 저의 입장은 4부에 듣고요 노래 먼저 들을게요 이거는 박문치 씨가 추천해 주신 노래잖아요 아 네 제 노래를 추천하긴 했는데요 조지와 함께한 Just Fun 입니다 So let's just fun tonight Just fun 잊지마 No get just to love We'll go Not fun tonight Just fun Under the Party in the sky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 it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거친 아름다운 이 아침 Yeah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MZ대표 프로듀서 박문치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 저 저런 거 부럽네요 전 저런 거 잘 못하거든요 보는 라디오인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런 거 부럽네요 M 해주시면 이렇게 M 만들어주시면 제가 세트할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드리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까 전에 스무살 따님의 기가 시간을 10시로 할지 12시로 할지 사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들여보면 됩니다 내가 스무살 때 10시에 들어왔느냐 근데 대부분이 남성들은 아빠가 되잖아요 그때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아이가 딸이라면 더 근데 그 이유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아이와 놀까 봐 아 보통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살 정도면 알아서 판단하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실수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저도 진짜 20살 때 놀 시간 지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았더니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도 그래요 진짜 저는 그냥 뭐 일찍 돌아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심지어 2박 3일로 놀러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살짝 그 세미 가출 아닌가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크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뭐 그쵸 그거 이제 무한 신뢰에서 나오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너무 통제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자유를 원하게 되고 이제 그 통제를 너무 하다 보면은 12시 정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견 보내주셨는데 신남숙님이 아버님 나이 들면 늙으면 늦게까지 못 놀아요 젊을 때 놀아야 해요 늦바람이 무서우니 젊을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놀아야 합니다 저 이거 공감합니다 완전히 공감합니다 모든 실수 혹은 모든 놀이는 젊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권수연님도 11시까지 1시간만 늦춰보세요 크크크 하셨는데 사실 저는 1시간이 아니라 1시까지 늦춰보세요까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보니까 1시 반쯤 잠을 자니까 1시쯤 귀가하고 30분 씻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수면의 질이 좋아질걸요 정답이네요 김슬기님이 기숙사 통금도 12시 아닌가요 너무 그러시면 집 나가고 싶어집니다 맞아요 10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10시부터 아버님이 계속 놀아주실 거가 아니라면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봉구레들의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문치씨가 읽어주십시오 네 박성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헤어드라이기 끝구멍을 가로방향으로 해야 잘 마르느냐 세로방향으로 해야 잘 마르냐를 두고 친구와 설전을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가로라고 했는데 친구는 세로라고 하더라구요 어느 쪽이 더 빨리 마를까요 이거 그쵸 저는 보통 이제 뺍니다 아 그냥 있다면 빼고요 그냥 이렇게 안생긴 이렇게 그 뭐랄까요 납작한 그 있잖아요 그 부분 이러면 뭐라고 해야되죠? 입이라고 해야되나? 드라이기 입? 드라이기에 뭐라고 해야되나? 드라이기 납작이? 뭐? 드라이기 생각을 한 번 다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입구가 무엇인지 그게 뭐지? 바람 그거 가로세로 되는 거 네네네네 암튼 아 근데 사실 있을 때는 그냥 방향 상관 안하고 했었는데 어 이참에 그 친구와의 그 우정도 다시 회복하고 네 그렇게 그 동그라미로 생긴 걸 다시 사시는 게 없어요 중립으로 네 저는 대부분 세로로 하거든요 세로로 그냥 기분상 네 기분상 세로로 하는데 네 어쩔 때 가로로 그냥 돼 있을 때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 사실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쵸 아무래도 그 풍량은 똑같은 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샵에 계신 실장님들은 세로로 쓰시는 거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세로로 쓰거든요 그게 분명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얼른 화해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영래님이 조만간 결혼기념일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은 나만을 위해 혼캉스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네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혼자 가라고 오케이 해줄까요? 하하 나는 반댈세 저는 반대 결혼 저도 살짝 반대 해보겠습니다 굳이 결혼기념일 날?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 많은 날이 있는데 네 나와 나는 나와 결혼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하 어 홈캉스는 다른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홈캉스를 원하시는 하하 하하 그러니까 이날 결혼기념일을 맞춰서 간다고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 뭔가 오해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내가 싫어서 혹은 결혼이 막 너무 싫어서? 막 이런 여러가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살짝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요 난 벌써 상처받았어요 사연 읽자마자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네 제가 봤을 땐 상처다 왜냐하면 하하 왜냐하면 이거 이 문제는 되게 예민한데 네 특히 이 결혼기념일은 저는 그렇더라구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챕터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을 굉장히 꼼꼼히 챙기거든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인생이 크게 바뀐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제가 한 진짜 나이가 한참 늘어서 한 80살이 넘었다 네 그때 만약에 하시시박 작가님이 나 좀 친구들이랑 놀러 갈게 해도 삐질거에요 아 그때도? 어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언급을 안 하시는게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익명사연으로 했었어야 된대 이영래님이 아니세요 절대 이영래님이 보내주신게 절대 아닙니다 네 조만간 결혼기념일 돌아오시는 이영래님께서 보내주신건 절대 아니구요 네 아 그래도 여기다 여기 이제 여기 아침봉에 먼저 물어보신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다행입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유소영님 아 유소영님은 이제 이영래님 사연에 아 이거는 네 보내주신건데 해주신건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남편은 삐질 듯 정확히 정확히 보셨네요 그쵸 가세요 오 근데 저는 이건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괜찮네 네 현명한 답변이네요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올건데요 네 박문치 피처링 박문치 유니버스의 쿨한 사이 듣고 올게요 네 박문치 박문치 유니버스 쿨한 사이 듣고 왔구요 신수라님이 90년대 노래 느낌 이래서 박문치님 노래 좋아해요 추억 소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비동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볼게요 네 박혜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카랑 집에서 영화 한 편 보자고 하니까 30분 이내 요약본 영화를 보자고 하네요 그렇게 짧게 보면 영화 본 것 같지도 않은데 1시간 넘는 영화는 못 보겠대요 아 아 요즘 MZ들 네 사실 영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요약본이라고 하는게 영화 새로 나오는 영화 홍보를 위해 네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느 세대에서 어느 순간 익숙한 하나의 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영화의 러닝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박문치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이 요약본을 보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 좀 작품마다 약간 이거는 살짝 요약본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적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쵸 근데 급하게 봐야 될 때 근데 진짜 재밌는 작품은 네 결국 보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카랑 뭔가 타협점을 찾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뭔가 딱 이거다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요약본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도 해주고 아 이런 게 좋구나 라고 먼저 네 손을 내밀면 아마 어 조카가 다음에는 어 그러면 뭐 같이 봐 뭐 이모 내지는 같이 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30분 요약본이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다가 어 이거 재밌겠다 이러면 바로 멈추고 맞아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음 사연 네 이렇게 해결이 되고 다음 사연 문지씨가 한번 읽어봐주세요 2912님 이번 주 토요일에 여동생이 소개팅을 하는데 장소를 고민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파스타 먹는 게 국룰 아닌가요? 동생은 편안한 분위기의 고깃집을 생각하던데 흐흐 요즘 애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궁금한데 네 고깃집이 편한가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정말 소개팅을 하나요? 고깃집이 일단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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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근데 그 파스타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느낌이긴 해요 뭔가 흠 약간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표지도 이렇게 톡톡 이런 느낌 아 이런 표현까지 안 쓰지만 파스타는 뭐가 많이 묻기도 하고 네 네 사실 이 사이에 사실 뭔가 이렇게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에 저는 파스타는 좋아하지 않은데 네 우리 작가가 지금 이제 제가 고깃집에서 소개팅을 한다는 거에 네 너무 궁금해하니까 네 지금 답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은 한다고 하네요 오 근데 사실 고기가 맛있죠? 하하하하 고기가 더 맛있긴 해요 저는 하하하하 아니 그건 그렇죠 네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아져서 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순 있겠네요 네 이게 뭔가 고기는 맛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선 맛있다 보면 정신없이 먹게 되잖아요 아니 고기는 뭔가 이벤트로 그냥 부담없이 쌈 싸서 먹여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좋을지도 아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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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호의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네네 아 그리고 그런 거 좋다 그 파스타집 네네네 중간에 불판을 갈아주면 잠깐 휴 이렇게 하하하하 어색할 때 중간에 개입자가 들어와서 그리고 파스타집은 그 뭔가 포크랑 수저랑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고깃집에서는 챙겨줄 수 있잖아요 맞네 물티슈도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 뭐 이렇게 술 한잔씩 이렇게 오히려 좋네 고깃집 좋네요 고깃집 보내주세요 동생분 고깃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확 끌리는데요 네 갑자기 해보고 싶은데요 고깃집 소개팅 이 사연에 대한 저희 봉그래들의 댓글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7977님이 소개팅 고깃집이라 여동생분이 고기를 드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크크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네 김두현님 고깃집은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할 수 있어요 역시 맞았네 네 저희와 의견이 맞았네요 네 일치했네요 박상현님은 될 인연은 곱창을 먹어도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 맞죠 그쵸 고기 먹는다고 뭐 정 떨어질 거면은 사실 뭘 먹어도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커피숍을 만나서 정이 떨어질걸요 아니 그런거 있잖아요 넌 곱창 먹을 때 가장 이뻐라고 곱창집에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하하하하 맞다 네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곱창 먹을 때 가장 이쁠 수 있고 돼지가이비 먹을 때 가장 이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네 제가 하시시박 작가님 처음 만났는데 전 먹태 먹었거든요 먹태 넌 먹태 먹을 때 가장 이뻐가 된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여도 상관없었어 사실 하하 이거네 사실 이거네 해결이 됐네요 네 일단 사람부터 만나자 맞아 식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아 식당이 뭐가 중요해 메뉴가 뭐가 중요해 그쵸 내가 어떤 누구냐를 만나느냐 그쵸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는 또 이제 공감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박문치씨랑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끊기지가 않는데 네 너무 재밌네요 너무나 아쉽게도 네 박문치씨랑 네 시간이 정말 제가 사실 DJ 하면서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치씨랑은 거의 아니 좀 아까 들어왔잖아요 저 그러니까요 좀 아까 들어와서 그냥 어색하게 인사했는데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큰일이네 이거 아 너무 아쉬우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한번 더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고기의 소주를 저희가 한번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기의 소주를 아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예 근데 이거를 네 듣고 있는 봉구레님들도 네 알고 계신가봐요 장세정님이 봉디랑 문치님 오늘 헤어졌던 소울메이트를 다시 만난 느낌이네요 라고 오 근데 진짜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정말 맞게 그 다른 세대지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리고 이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어 동네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네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비공감 댓글이라고 하는 코너에 맞는 얘기들을 네 끊이지 않고 맞아요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헤어질 시간인데 네 어 이제 끝인사해 주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일단 뭐 어 너무 조금 남았나요 제가 아니에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어 일단은 어 아침봉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네 아침봉에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게 정말정말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네 그 정도? 너무 아쉽다 일단 우리의 만남은 계속된다 아 저도 충분히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공감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어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네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지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겁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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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 신의 하향은 네 첫 입은 감사합니다.